기상캐스터 배혜지 척달 만에 2,500선이 붕괴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4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첫 소식,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 1,400원대를 넘어서 1,403원 50전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으로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우리처럼 미국 시장에 반도체를 많이 파는 타이완.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경제적 타격이 컸던 멕시코도 일제히 환율이 올랐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인상이 물가와 금리를 밀어올려 강달러를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커진 영향입니다. 미국 증시나 가상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은 갈수록 짙어집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강달러에 반도체 수출 부진 우려까지 커지며 코스피는 석 달 만에 2,500선까지 내주며 장을 마쳤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두려움, 반도체 업황의 피크 이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점도 증시에 부담을 더하는 요인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